안녕! 나는 장난감 장애인이야. 오늘 나는 새로운 무기를 테스트해볼 거야. 이것 봐. 얼마나 멋진 총이야. 나는 저 장난감 하나를 맞춰볼 거야. 발사! 총을 하나로 두 개를 쓰러뜨렸네. 목표물 탐색! 발사! 야호! 이제 나는 디셉티콘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볼 거야.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총이야. 와우. 나에게 새로운 따발총이 왔는데? 어우. 정말 멋지다. 장난감 장애인. 장난감 장애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반불비. 무슨 일이야? 변신. 디셉티콘들이 옵티머스를 잡아갔어. 어우. 안 돼.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디셉티콘의 기지로 가야겠네. 나랑 같이 가자. 이 총을 가져가 봐야지. 어이. 도와줘. 옵티머스. 조용히 있어. 장난감 장애인. 여기에 그들이 있다. 저기 봐. 디셉티콘들이 정말 많아. 네 명씩이나 있어. 아휴. 워티머스에게 구조가 필요해. 어휴. 내 총으로는 이 벽을 부실 수가 없겠는데? 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어휴. 아주 강하게 생긴 트럭인데? 나는 장난감 장애인 어플로 이 트럭을 조종할 수 있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가자. 얼. 우리의 성으로 적들이 다가온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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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흐아. 아주 좋은 발사였어. 이제 내 차례야. 와. 부러시기 열어드릴게요. 으아. 어휴. 안 돼. 고마워. 장난감 장인. 나를 때렸어. 한 명의 메가트로만 남았군. 넌 나에게 상대가 안 돼. 총알이 다 떨어졌어. 하지만 나에겐 트럭이 있지. 이게 뭐야? 그래 좋았어. 내가 해냈어. 나이스 샷. 이제 옵티머스를 풀어줄 시간이네. 장난감적인 어플. 정말 고마워. 나를 도와줘서. 옵티머스 천만에. 잘 시청했니?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로 꼭 남겨줘. 안녕.